박정시 대표 의창기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고 갈까 팔고 갈까 고민하는 우진을 볼게요. 오늘 또 어쩐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시장 안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급등까지 보여준 우진입니다. 10%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두 분이라면 이쯤에서는 이제 그만 보내주자라고 의견을 일치하실지 한번 오엑스로 확인해 볼게요. 역시 이 차트를 보면 그래 더 올라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팔고 싶어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차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장 안에서 5월에 연속 상승했고 오늘은 무려 20% 넘게 올랐어요. 네. 뭐 원전은 계속해서 올해 시장의 주목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원전을 조금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차트들을 보신다면. 맞아요. 어느 정도 그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진은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권들은 지지부진합니다. 거의 보압권 정도.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면 어느 정도 수익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올 한해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긴 한데 최근에 우진을 제외하고 원전주들이 오르지만 전국점 돌파 못하는 걸 봤을 때 우진의 경우에는 전국점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보내주고 수익 챙기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아니 또 코로나19가 가을에 못 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뭐 알파, 베타, 감마 여러 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를 또 개발하는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쪽이 눈에 띄더라고요. 두 분이라면 이 이슈에 동참하시겠습니까? OX 의견 확인해보죠. 신중하십니다. 일동제약. 그럼 일동홀딩스도 같이 매도겠네요? 그렇죠. 일동 그룹 전체가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해서 너무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한 4월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코로나19 치료제로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시원호기 제약과 손잡고 현재의 약을 국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까지는 임상을 완료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러한 이슈보다도 재무제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대규모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무려 555억. 그리고 3분기까지만 해도 그로 인해서 대략 자본총기가 2,400억대 유지되고 있었는데 4분기 때는 1,500억대로 확 줄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자상 가치가 1,500억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무려 1조 3천억대입니다. 앞으로도 치료제가 언제 상용화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재무구조는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주가의 프리미엄은 잔뜩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관점에서도 4만 9천 원대가 무너지면 일단 손절 관점으로도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매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통제약에 대해서도 조심하자 의견 드렸습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최대한 조심할 거는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FNF 정말 황제주였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의료주 이야기할 때, 굴프 이야기할 때 또 가장 먼저 거론됐던 수급까지도 도와줬던 종목이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국 봉쇄 장기와 우려도 겹쳐진 상황인데 두 분이라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OX에 나뉘어졌는데 의창희 대표님은 조금 더 보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봉쇄가 천년 만년 가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 매스세, 또 중국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봉쇄를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코로나 봉쇄는 하지만 조금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FNF의 어떤 주가가 V자 반등에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악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 없습니다. 이 장기업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매도하기 어렵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자. OX의 의견도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주가에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충분히 이 성장 프리미엄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순자산 가치 대비 9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고점을 찍을 때는 10배 이상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슬슬 매도를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할지 그리고 이 자리가 깨니면 나는 일단 매도하고 간망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지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접근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만 짧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는 12만 원 자리, 10만 1천 원 자리인데 12만 원이 무너진다면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13만 원 정도까지 짧게 보는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이 시장 안에서 혹시 줍줍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조심스레 여쭤볼게요. 마감의 잘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광케이블 의무화 그리고 비베 언덕이다. 키워드만 봤을 때는 저는 한번 비벼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마감에서 한다는 종목은요. 이노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에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또 5G주들이 이상하게 오르던데 이노인스트루먼트도 광케이블 이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특히 광섬유 융착 접속기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케이블 관련한 이슈적으로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에팔텍 같은 종목들이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이노인스트루먼트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항상 재무구조를 잘 보는데 특히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총 자산이 1,254억인데 부채가 319억밖에 되지 않아서 자본총계가 935억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영업이익 확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826억 원으로 본연의 자본총계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광케이블 이슈화로 인한 충분히 시장 상승력 이슈로 따른 가격 상승력이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래량상 차트상 보더라도 지난 3월 달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붙었는데 그 이후 오늘 그때 거래량보다 더 많이 붙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 3월 후반부터 지금까지 매수 우위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짧게 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2,000원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올라타더라도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지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홀딩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는 2,3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광케이블 현재가 분할 매수해보자 이노인스트루먼트 이야기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비빌 언덕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어디든 기대고 싶고 어디든 비벼보고 싶은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에 비벼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말씀드린다라면 수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오늘도 유가증권 2,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올해 외국인들이 10조를 매도했는데 4월 한 달 5조를 매도했어요. 엄청난 셀 코리아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준 종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렌트 관련해서 화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주가 잘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고난이도의 건설 산업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 이어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사업장에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게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해외 사업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 재해 이런 부분들 국내 건설사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HDC 현대산업 개발 때문에 규제라든지 이런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약간 우려감이 좀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자유롭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공급망 충격 해소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다가 외국인들 안정적인 수급 오늘도 외국인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270억 정도 흑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슥해 시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만 4,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암에서 가격대고요. 왜냐하면 고점 돌파를 지금 작년 6월, 9월, 올 3월 달에 시도했다가 지금 다시 또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돌파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주얼가는 2만 4,500원으로 오늘 종가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쭉 훑어봤을 때 특히나 새롭게 나온 악재보다는 일단 4시에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지금 수급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와중에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버릴 종목은 버리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그래도 좀 들고 가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테마 섹터의 지속 순환 랠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테마 섹터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굳이 버리고 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하락력 대비 최근에는 우리 시장 하락력이 다소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린 종목이라면 지금 국면에서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홀딩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접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마감동쇼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립니다. 2.69% 급락한 860.41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마감동쇼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동쇼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동쇼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동쇼과 함께 하셨습니다.